네이버에 라이언 방향지 치면, 상품을 더 보기 눌러서 쭉 내리다 보면 이게 나와요. 근데 저는 거기 가격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게 샀어요. 저는 17,000원? 배송비품 17,000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제 친구가 차 샀다고 방향지에 선물해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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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다음날에 가시죠. 제 친구가 차 샀다니에 소년단, 아우, 맞췄어. 자다가 봐. 응. 내려서 봐야지. 어? 무슨, 나 쏙 샀어? 나 앞뒤 쳤는데? 수축해 줄게. 나 앞뒤 쳤는데? 수축해 줄게. 수축해 줄게. 수축해 줄게. 수축해 줄게. 여기 하나. 파인 calls. 여기 하나 더. 다행히. 다행히. 여기 하나 더. 파인. 라이브. 마이크, 해변. kosmos, 마이크, 하eno. 마이크, 하eno. 예. 사과. 대부분의 최고의 주인공을 전해 보며 평소에 보길래 나오죠 나온다 대승기 감사합니다 기다려봐요 짜잔 마스크 갑자기 마스크 자랑해 마스크를.. 나는 차 타고 다니니까 혹시라도 까먹고 이제 나오면 차에서 쓰는 거지 왜 한숨 자? 언니 생긴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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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랑 안 어울리네 신나는 펜슬 언니 나 왜카러워 뭐 시원해! 아이차 여인아 먹었던 거 오늘 아침에 먹었잖아 맛있어 그거 빨리 썰어주세요 오늘은 아침에 먹으러 왔어 시원한 패배 살이 오시는 분들 모두 음식이 많아서 샤넬에 먹은 고기